두 번째, 필드 조회 속성 설정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필드 조회 1.access 파일을 열어서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과 같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된다면 꼭 컨텐츠 사용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사용하시고 나서 첫 번째,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회원 테이블을 잠깐 보기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한번 클릭할게요. 동아리 코드를 클릭하니까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 동아리 코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클릭하고요. 동아리 코드 선택한 다음 조회 탭에 가서 조회 탭에 그 다음 현재는 텍스 상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콤보 상자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커리가 맞습니다. 동아리 테이블을 가져올 거니까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이고요. 행원본에 오셔서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동아리 테이블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닫기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와서 동아리 코드 필드의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명 필드의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는데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이따 콤보 상자로 표시할 건데요. 실제 저장이 되는 거는 동아리 명이 아니라 동아리 코드가 저장이 될 겁니다. 설정을 할게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신 다음에 현재 동아리 테이블에서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을 가져왔는데 저장이 되는 거는 두 개 필드에서 첫 번째 동아리 코드가 저장이 됩니다. 라고 바운드 열은 1로 설정을 합니다. 1로 그 다음 열의 개수는 현재 동아리 코드와 동아리 명이니까 열의 개수는 2로 수정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 화면상에서 화면상에서 동아리 명만 표시하기 위해서 열 너비 값을 0을 넣어주시면 0을 넣으면 첫 번째는 그냥 생략하고 동아리 명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목록 2의 값은 이제 입력되지 않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개수는 두 개고요. 첫 번째 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열 너비 값을 0으로 설정하실 거고요. 목록에 있는 값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목록 값을 예로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록에 있는 값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예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신 다음에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시면 동아리 코드에 아까 숫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표시가 되는 건 동아리 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텍스 상자였는데 콤보 상자로 바뀌었고요. 화면상에서는 동아리 명만 표시되지만 우리 스킨스쿠버를 선택하면 동아리 코드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설정해 놨습니다. 첫 번째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텍스 상자가 아닌 콤보 상자 테이블을 연결해서 데이터 표시하는 작업 같이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회원 탭을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 파일을 불러와서 다시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서 열기 찾아보기 하신 다음 두 번째 예제 선택하시고 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성적 테이블에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 대해서 등급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탭에 가셔서 텍스 상자가 아니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A, B, C, D, F의 값의 목록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예제에서는 특정 테이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예제에서는 테이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는 값을 직접 목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값을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A, B, C, D, F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살짝 확대했을 때 행 온번 유형에는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값 목록을 A, B, C, D, F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셔서 우리가 콤보 상자로 표하셨던 등급을 선택하시면 A, B, C, D, F 이렇게 목록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필드 조회 속성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